조직검사 하러 가고 그 조직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는 그날도 대기시간이 있잖아요. 그때도 나가셔서 흡연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단독직입적으로 강하게 아빠 살 건지 죽을 건지 지금 선택을 하세요. 아빠 그러면 살 거로 선택하신 건가요? 그럼 아빠 80이시니까 그럼 15년은 더 살까요? 야 80인데 95세는 욕심이 과하다. 10년이면 우리는 조카다. 나는 만족한다. 그랬더니 아빠가 피식 웃으셨어요. 그럼 아빠 10년 사는 걸로 우리 합시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피디입니다. 오늘은 나의 성장과 세상의 성장에 관심이 많은 우리 세바시 팬들에게 아주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암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나이 들수록 우리가 이 암에 대한 암이라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집니다. 주변에 암에 걸리신 분도 많고 또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까지 보면 나는 어떨까? 나는 이 암 환자가 될 가능성은 높은가 큰가 뭐 이런 것을 고민하게 되는데 오늘 암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그 경험과 지식을 잘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열방약국의 김훈하 저자 그리고 약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열방약국 유방암 상담소를 쓴 저자이자 또 열방약국을 20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약사인 김훈하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이 들수록 이 암에 관한 두려움이 좀 사실은 커지는데 우리가 이게 암에 관한 좀 두려움 이걸 좀 갖고 사는 게 맞죠? 예방의 차원이라 할지 조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우리가 좀 예방한다. 두려워하는 감정보다는 지식을 갖춘다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유방암 진단을 받고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이뤘대요. 두렵겠죠. 너무 두렵고 걱정되고 무슨 일이 펼쳐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에 있다가 제 책을 읽고 약사님 책을 읽고 잠을 자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지식을 갖추게 되니까 안심하게 되는 거죠. 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실천하고 관리하면 우리가 두려움 없이 싸울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먼저 사실은 이 열방약국 말기암 통합요법 상담소 이것도 내셨고 또 그전에는 이 열방약국 유방암 상담소라는 책을 또 내셨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사실 유방암을 알았던 네. 딱 정말 5년 됐습니다. 유방암 진단받고 치료받은 지 이제 만 5년이 됐고요. 정말 저는 유방암 진단받을 그 즈음의 저랑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 네.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회복은 옛날로 돌아간 게 회복이잖아요. 그렇죠. 예전 상태로 돌아간 거. 그렇죠. 저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예전 상태보다 훨씬 더 좋은. 너무 좋아졌습니다. 최근 30년 중에 지금이 가장 활력 있고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암은 저에게 건강을 가져다 줬네요. 두려울 필요가 없네요. 오히려 말이 이상하지만 좀 은인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한테는 좀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좀 뵀었을 때는 또 예전 모습하고 또 그 유방암을 치료하시고 나서의 모습하고 완전히 다른 분이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30대 때 사진을 보기가 싫어요. 왜요? 너무 뚱뚱하고 그때 나이는 지금보다 20살이 젊었지만 너무 미운 거죠. 너무 퉁퉁 부어있고 그러니까 뭔가 건강상이 안 좋은 지표들이 네. 건강미는 전혀 없었고 항상 피곤에 쩔어 있었고 그러니까 30대는 애 셋을 키우면서 항상 피곤해서 뭐 그렇게 이렇다 할 즐거운 기억조차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기억, 추억도 네. 추억도 힘들다. 나의 30대는 힘들었다. 라는 기억밖에 없는데 지금은 매일매일이 아주 새로운 일이 펼쳐지니까 너무 신나죠. 그러면서 이 암을 계기로 내 몸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게 되면서 네. 원래 제가 이렇게 머리가 좋거나 글을 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30, 40대의 건강 상태로는 솔직히 1년에 책 한 권을 읽기가 힘든 사람 그렇죠. 쓰기는 커녕 우리가 읽을 수 없는 읽기도 힘들었죠. 왜냐하면 1장을 읽었어요. 2장을 갔는데 1장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맨날 포기하죠.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책은 좋아했어요. 20대까지는 건강했을 때는 책을 좋아했는데 그 후로는 책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이제 책을 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좀 기적과 같은 일이죠. 첫 책은 그래서 유방암으로 좀 고생하신 분들이 이걸 통해서 지식 정보를 얻어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알려지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 책은 또 그거의 후편 같아요. 열방약국 말기암 통암요법 상담소. 네. 이 책을 쓰게 된 또 계기는 있으신가요? 작년 4월 달에 아버님이 저희 친정아버지가 80세신데 비소세포폐암 사기. 아 친아버지가. 네. 진단을 받으셨어요. 말기암에. 말기암에. 진짜 최근일이네요. 작년. 너무 최근이죠. 그럼 이 책은 그 안에 쓰여진 거네요. 네. 그러니까 4월 이후 5월 달부터 결심하고 제가 쓴 거죠. 아버지가 낳는 그 과정을 책에 담겠다. 그리고 제가 쭉 5년 동안 공부했던 거를 더 통암요법적으로 정리를 해서 진짜 유방암 상담소는 기초편이라면 심화편의 암에 대한 책을 관리의 노하우 그 다음에 암세포라든지 조금 더 어려운 개념들을 제가 담고 있는데 결국 이 한 가지를 더 알게 됨으로써 수명이 연장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주 급하게 열심히 썼습니다. 어쨌든 이 책을 쓰고 나서 암에 관한 공부를 계속하고 계셨는데 계속하고 있었죠. 좀 뭐 불행하게도 아버님께서 말기암 판정을 받으신 게 계기가 돼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거군요.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도 굉장히 많죠. 전문적인 내용이죠. 최신의 논문을 분석하고 또 저의 노하우를 담아서 암에 대한 관리법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래도 정말 궁극의 질문을 지금 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말기암 치료도 불가능하지 않다. 정말 사실입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의학이 이렇게 발전했잖아요. 유전자 검사라든지 조직 검사라든지 CT, MRI가 이렇게 발전하고 수술도 또 좋은 약도 많이 있지만 0기부터 3기까지의 치료율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상승을 했으나 4기암. 4기암이라는 거는 원발에서 타장기에 전이가 있는 암을 4기암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4기암은 지난 40년 동안 치료율이 5년 생존율이 1%도 오르지 않았어요. 저는 환자들에게 병원의 현대의학의 수혜는 최대한 누려야죠. 최대한 누리면서 다른 통합적인 요법을 같이 썼을 때만이 말기암의 답이 있다. 저만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통합요법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군요. 현대의학과 다른 천연물의 조합을 통해서 부작용은 줄이고 암세포의 뿌리까지 근절하는 그런 요법을 써야 한다.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도 이게 그 시작이 우리 아버님의 말기암 판정으로 이 책을 쓰는 것이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은 저희 아버님도 한 두 해 전에 말기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이 책을 읽고 나니까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나는 몰랐으니까 저희는 전적으로 병원의 표준치료에만 의존을 했었거든요. 치료라기보다는 사실은 시안부 환정을 받고 죽음을 기다리시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좀 우리 가족 가게의 질병 상황을 좀 조사해봤더니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까지 암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저는 유전적으로 암이라는 병에 굉장히 높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맞나요? 암은 유전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유전으로 오는 경우가 있죠. 유방암 같은 경우도 한 12% 정도 유전자 발현에 의해서인데 요즘 최신의 2000년 이후에 나타난 유전학이 후성 유전학이에요. 후성 유전학. 후성 유전학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환경을 조절함으로써 유전자 발현의 온, 오프를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후천적으로 내가 어떻게 나의 환경, 건강 환경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암 유전자 수치를 끌 수 있다. 그렇죠. 그것이 핵심이에요. 이걸 이해하면 굉장히 희망이 넘치죠. 불안할 필요가 없죠. 유전자적인 요소가 있으실 거예요. 좀 취약한 유전자가 있지만 내 몸의 환경이 그거를 킬 수 없게 조절을 하면 발현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약사님 만난 게 제 인생에 어떤 큰 계기가 되는 거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님이 분자생물학과 후성 유전학을 또 딱 공부하고 계셨던 이건 어떤 학문인 겁니까 이것이 이제 2000년 이후에 굉장히 급발전한 건데 세포 단위의 신호 전달에 대한 거예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분자생물학은 없었어요.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공부를 했는데 이거를 이해해야만 암의 성질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포는 이해하시죠. 세포는 알죠. 세포는 뭔지 알죠. 세포막이라는 게 또 있어요. 맞아요. 세포를 둘러싸는 막. 그 막이 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에게는? 세포에게는 세포막이 뇌인데 그냥 껍데기가 아니라 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세포막에는 여러 신호 전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양소도 이 신호 전달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세포내 핵으로 가서 DNA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데 대부분의 암 환자는 이 세포막에 문제가 생겨 있는 거예요. 세포막의 신호 전달이 정상 세포에는 발현되지 않아도 될 게 갑자기 발현되는 거예요. 잘못된 어떤 기능을? 잘못된 기능 약간 그러니까 세포내가 미쳐있다. 망가져 있다. 그래서 이제 막을 재생하는 여러 식이요법들을 제가 쓰고 보충제도 쓰는 거죠. 그러면 이 통합요법이라는 거는 바로 이 세포막에 세포막 재생부터 시작하죠. 그렇구나. 결국은 우리가 암 유전자의 스위치도 끌 수 있다. 끌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아버님의 말기암 치료 그거는 결국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궁금하죠. 그런데 사실 책을 읽어보면 잘 나와 있어서 저는 그 시작이 좀 재미있더라고요. 재미있다? 이 표현은 좀 이상하긴 한데 저희는 무겁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온 가족이.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5년 전에 제가 이제 암이었을 때 저희 부모님은 이미 온 가족이 너무 충격을 받으셨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 울고 난리가 이제 났었고 그런데 지난 또 4년을 지나면서 제가 너무 잘 극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암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어떤 식이요법이라든지 보충제라든지 그런 생활 습관을 변화를 하면 우리 딸이 저렇게 바뀐 거를 부모님은 더 잘 아시잖아요. 항상 피곤하다. 그래서 피곤하고 누워있으니까 게으른 사람처럼 비춰졌거든요. 제가. 그런데 우리 딸이 저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금방 먹으신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다. 그렇죠. 아버님을 포함해서. 아버지를 포함해서. 80세지만. 80세도 사실은 건강 상태가 좋으셨었는데 좋으셨었는데. 이런 판정을 받게 된 건가요? 아니 정말 5년 전에 대장 용종 하나가 암이었는데 항암 없이 그냥 간단한 그 용종 제거로만 제거를 해서 기뻐했었죠. 어머 우리는 연기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연기라고 기뻐할 것도 아니고 그 연기지만 보이는 거 3cm를 제거했지만 그 외에는 전신에 이미 세포 단위 보이지 않는 측정 불가능한 암세포는 몸에 있었다고 봐야죠. 그런데 4년 만에 폐에 왼쪽에 7cm 오른쪽에 3.5 반에 2.5 머리 뒤에 골프공만 한 게 피부 위에 튀어나오고 갈비뼈 밑에도 튀어나와서 그것 때문에 알게 된 거거든요. 그게 순식간에 진행이 되는. 네. 2020년에도 CT를 찍으셨어요. 왜냐하면 흡연을 굉장히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저희 엄마는 딸이 암이었기 때문에 충격받으셔서 아빠도 막 전신검사를 했는데 2020년에도 폐 CT를 찍었는데 없다고 나왔었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확 커진 거죠.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기존의 시각으로는 굉장히 심한 말기암. 심하죠. 심한 말기암이었고 제가 4월 달에 아빠 혀 좀 내밀어 보세요. 그러니까 혀에는 건강 상태가 나타나거든요. 건강한 혀는 선홍빛 혀. 빛깔로. 그렇죠. 저희 아빠는 까맸어요. 흑태가. 흑태가 정말 혈액이 공급이 안 돼서 죽어가고 있는 혀였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영양소가 다 암에게 집중되니까 혀에 충분한 혈액이 오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신 거네요. 너무 무섭죠. 얘기는 못했지만 그 당시에는 암인지 몰랐을 상태인데 검사만 맡겨 놓은 상태였는데 이건 말기암이다. 3개월에서 6개월이다라는 게 딱 감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집안 전체가 이제 비상상황으로 비상상황으로 저는 모든 보충제를 조직검사 실시를 해놓고 기다리는 10일 이런 거를 그냥 낭비하시면 안 돼요. 말기암은. 아 맞아. 이 책이 되게 중요한 게 암 진단 후 3개월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암 조직에는 우리가 아는 일반 암세포가 있고요. 그 안에는 또 0.1에서 5%는 암 줄기세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0기에서 2기는 주로 암세포가 발현된 거고 4기라는 거는 암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줄기세포가 발현된 거예요. 줄기세포는 일종의 세포의 씨앗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세포를 만드는 세포. 맞아요. 그런데 암 줄기세포는 그럼 암세포를 만드는 세포인가요? 그러니까 암 줄기세포는 우리 태아가 수정난이 엄마의 배에 책상될 때 그걸 배아세포라고 하잖아요. 배아세포가 수정난 한 세포에서 9개월 내에 3키로로 커지죠. 그렇죠. 엄청난 증식 속도잖아요. 이때 발현되는 성장신호라는 게 있어요. 오직 태아에만 수정난을 자라게 하는 배아세포를 자라게 하는 성장신호가 암 줄기세포에도 발현이 돼요. 성장해라? 오직 성장만 있는 거예요. 오직 성장. 오직 성장. 암 줄기세포가. 그래서 이것이 일단 발현이 되면 현존하는 항암 방사 제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아주.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사기암이 힘든 거예요. 결국은 그냥 병원에서는 이 항암제 세포독성 항암제를 써봐요. 안 되면 또 다른 항암제를 계속 항암제를 바꾸다가 뇌성이 늘고 부작용이 커지고 환자는 항암제는 독이잖아요. 너무 힘들고. 점점 영양결핍이 돼서 이제 못 견뎌서 돌아가시거나 또 암이 제어가 안 되면 더 커지거든요. 폭발적으로 증식이 되기 때문에 이 암 줄기세포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병원 치료에만 목을 매게 되죠. 그래도 효과도 없을 거고. 어쩌면. 효과는 보통 세포독성 항암제라는 게 제일 기본적인 건데 3에서 6개월. 그리고 현대 표적치료제, 면역항암제 있지만 다 2년, 3년 그렇게 끝까지 쓸 수 있는 항암제가 없어요. 뇌성 생기고 부작용이 치명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래 쓸 수가 없고 그 사이의 환자는 너무 악화돼서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잡아라. 초반에 암 줄기세포가 너무 많이 발현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우리가 줄기세포와 바로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싸우는 방법은 또 통합 묘법이라는 책에 담겨져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해서 싸움을 선포하고 바로 관리, 관리라고 치료를 시작하신 건데 특이한 건 건강선포문을 또 작성해서 그게 좀 관심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 마음가짐, 생각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왜냐하면 이 생각을 하는 대로 호르몬이 다르게 분비가 돼요. 그건 과학입니다. 긍정적이고 기뻐하고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나오는 호르몬과 난 죽을 거야 불안해하고 걱정, 근심할 때 나오는 호르몬은 완전 극과 극의 몸에 영향을 주거든요. 이게 뭐 그냥 상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과학입니다. 과학. 과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한테 처음에 자기암인데 몇 년은 살지 아니면 죽을 건지 아빠가 지금 선택을 하셔야 선택대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몇 년 더 사시고 싶으시냐, 몇 년 더 살기로 의지를 쓰실 거냐라고 여쭤보신 거군요. 네. 아빠가 사기암인 걸 알게 된 지 몇 시간 되지 않았을 때 충격을 가했을 때 더 선택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감추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빨리 얘기해서 선택하고 왜냐하면 그때까지 60년 동안 흡연을 하셨거든요. 조직검사 하러 가고 그 조직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는 그날도 대기시간이 있잖아요. 아, 또 그때. 네. 그때도 나가셔서 흡연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원인부터 제거하지 않고 어떻게 치료를 하겠어요. 가장 큰 게 흡연으로 온 폐암이에요. 그거는 항암제가 안 듣는 폐암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단독직입적으로 강하게. 아빠 살 건지 죽을 건지 지금 선택을 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아빠 그러면 살 거를 선택하신 건가요? 가만히 있길래. 그럼 아빠 80이시니까 그럼 15년을 더 살까요? 15년 더 사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옆에 있으시면 야, 80인데 95세는 욕심이 과하다. 좀 부담되는 거죠. 그건 너무 과한 욕심이다. 10년이면 우리는 족하다. 나는 만족한다. 그랬더니 아빠가 피식 웃으셨어요. 그럼 아빠 그러면 10년 사는 걸로 우리 합시다. 그럼 건강선포문의 1항은 나는 10년을 더 산다. 그렇죠. 10년 더 산다. 나의 폐세포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이 날 깨끗하게 하신다. 신앙인 가족이니까. 네. 저희는 또. 암세포는 날마다 줄어든다. 믿음. 믿음. 이렇게 믿어야 사실은 실제로 작동을 하는 걸 거고. 그리고 새로운 세포로 재생된다. 저희 아빠 지금 실제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흡연을 하던 얼굴하고 까맣고 까칠하죠. 그렇죠. 거칠고. 거칠고 까칠한데 지금은 항암 3차 때부터 얼굴에 광이 나기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얼굴 피부가 재생돼서 진짜 솔직히 농담으로 아빠는 지금 새장가를 가도 될 만한 몸상태이시다. 좋아하시던가요? 웃으시죠.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암 치료 과정을 좀 그래도 무겁지 않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뭐 마적 건강 성포문을 읽어드리면 항암 주사를 거뜬히 만든다. 네. 마지막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하고 감사하다. 감사하다. 실제로 그렇게 행복해 하세요. 저희 아빠는 솔직히 저희 자녀들 3명 50대인데 저희들보다 혈액 상태가 좋으세요. 안 믿기시겠지만 지금 백혈구를 예를 들면 4천에서 만이 정상이면 가장 정상은 한 6천대? 저희 아빠 6천 5배. 저도 아직 6천이 되려고 엄청 유방암 치료 끝나고 항암 후유증 때문에 4천에서 6천 올라갔는데 한 1년 넘게 걸렸어요. 그러면 그 연령에도 이제 운동하실, 공치로 나가시겠어요? 나가시죠. 실제로 나가세요? 이미 나가셨어요. 아, 진짜? 네. 어떻게 보면 말기암을 치료했다라는 거가 지금 어쩌면 말기암 환자를 돌보고 계시는 가족들이나 환자, 당사자 본인도 굉장히 이게 뒤에가 번쩍할 이야기인데 어떻게 어떤 관리요법으로 그렇게 했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좀 전에 후성유전학 얘기를 했잖아요. 환경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몸은 진짜 제가 느끼는 건 정말 정직하더라고요. 뭘 넣어줬느냐? 그대로 나타납니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굉장히 정직해요. 그래서 이미 암이 왔다? 그럼 분석을 해야죠. 뭐가 원인이었을까? 유전적인 원인도 10% 정도 있을 것이고 생활습관의 흡연이나 알코올, 수면은 오랫동안 불면이었다. 이것도 다 원인이고요. 그리고 뭐가 왔던 것들? 인스턴트식이라든지 라면, 튀김류, 치맥을 밤마다 먹었다든지 술을 많이 먹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몸에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독을 쌓아놓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계기가 없으면 그거를 알면서도 네. 저도 굉장히 식의 습관이 안 좋았거든요. 그랬으니까 지금보다 10kg 이상 비만인 상태로 거의 20년을 유지했으니까요. 그런데 암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 살려고 이제 젊으니까요. 이제 50대니까 엄청 젊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살기 위해서 저를 180도를 바꾼 거죠.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군요. 완전히, 토털리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나에게 암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바꿔야 된다. 완전히 생각하는 방향부터. 굉장히 부정적이고 짜증이 많고 그런 상태였다면 긍정으로 바꾸는 거죠. 저는 환자들한테 무의식까지 바꿔라. 무의식까지 바꿔야 돼요. 거친말로 상당히 빡세네요. 그런데 그래서 1기보다는 4기 환자들이 그 말을 더 잘 듣습니다. 그렇죠. 더 절박하니까. 작년에 제가 저희 아빠뿐만이 아니라 또 한 분의 두경보함 4기 환자가 저희 아빠랑 비슷한 시기인데 조금 더 수술도 많이 위중했는데 두 분 다 지금 백혈구 6,500에 와 있어요. 건강한 상태까지. 혈액 상태가 완전 정상. 완전 정상으로. 네. 두경보함 4기도 비소세포 폐암도 굉장히 어려운 암이고 두경보함 4기는 거의 약이 없죠. 왜냐하면 그 유전자 변이가 검사지를 보내왔는데 막 20장이에요. 그 유전자 모든 변이마다 표적 치료제가 없어요. 유전자 변이라는 건 암으로 인해서 유전자 변이로. 그렇죠. 발현되지 않아야 될 유전자가 온이 된 거죠. 그거를 다 막을 수 있는 약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작년 1월에 왼쪽 턱을 9cm를 제거해요. 턱을 제거하고요. 턱에 암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술, 항암, 방사를 했어요. 1월에. 그런데 이게 암 줄기세포를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5월 달에 반대편에 5cm가 또 생깁니다. 또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5월에 수술하고 또 항암했는데 6월에 목에 또 생겼어요. 이게 제거를 해도 계속 자라는 거예요.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게 줄기세포의 특성이니까. 멈추지 않는 거죠. 6월에 1.5가 생겼는데 여기는 더 이상 수술이 불가했고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다 퍼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목에 항암 방사를 하니까 방사를 쏘이니까 목구멍이 줄어들어서 피가 나시고. 이제 빨대로 뭐. 이거 뭐 드시지 못할 상태죠. 네. 그렇죠. 그래서 키가 167인데 몸무게가 43kg. 너무. 그래서 제가 방사를 중단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10가지 보충제, 천연물과 보충제를 썼더니 50kg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9월쯤에 이제 마지막 방사한 십몇 회를 마무리하고 6월부터 7, 8, 9, 10, 4개월. 4개월 욕법하고 11월 달에 펫시티. 펫시티는 전의 여부를 알아보는 전신 펫시티거든요. 그냥 사라졌습니다. 아, 이게 암이? 네. 1.5 있는 건 수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달하는 속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1.5가 가만히 있지 않죠. 이렇게 해서 확장했겠지. 네. 아무것도 안 했으면 엄청 커졌을 거예요. 그런데 6월부터 저랑 이제 식이오법부터 시작하시고 7, 8, 9, 10, 4개월을 하고 11월 펫시티에서 암이 없어졌어요. 그럼 지금 2월이잖아요. 2월 말. 그러네요. 혈액수칙 모든 것이 정상. 그러면 이 암관리요법 우리가 암환자이든 아직은 암환자가 아닌 우리가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든 식이오법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식이오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암이나 이런 거 할 때 먹는 것들이 다 제한되고 먹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죠. 부작용 때문에. 구토나 이런 것 때문에. 네. 많이 못 드시죠. 그래서 표준 치료 받을 때는 거의 진짜 이런 걸 먹는 게 영양제도 먹지 말라고. 병원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환자들이 좋다는 가로 즉 본인들이 선택한 걸 드시고 간수치가 올랐다든지 그러니까 선생님들 보시기에 치료에 방해되는 결과물을 많이 가져왔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지 마라.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제 제가 쓰는 고충제들은 간수치 저희 아버지는 간전이가 있었잖아요. 간수치가 높았죠. 한 달 반 만에 간수치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한 명도 제가 썼던 고충제 써서 간수치가 올라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치료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영양소를 주기 때문에 항암이 쉬웠어요. 약사님 덕분에 항암이 쉬웠어요. 제가 최근 예를 들면 3중 음성 유방암 30살이에요. 싱글이고. 얼마나 3중 음성 유방암은 좀 재발율이 굉장히 높고 어머니가 또 유방암을 돌아가셨어요. 3중 음성 유방암은 뭘 뜻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유방암은 종류가 세 가지인데 그러니까 호르몬에 반응하는 암이 있어요. 그거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과다해서 오는 암은. 그걸 좀 억제하잖아요. 네. 그래서 호르몬 양성 유방암. 그다음 아까 세포막 얘기했잖아요. 세포막이 헐투라는 신호가 수용체가 발현되는 암이 있어요. 그럼 헐투 양성 유방암. 그런데 얘도 없고 얘도 없으면 다 없다 해서 3중 음성. 그래서 약이 없는 거예요. 그 3중 음성 유방암 환자가 12월 달에 왔어요. 살도 굉장히 좀 쪄있고 식이요법을 자기가 치맥을 주로 야식 인스턴트를 밤에 많이 먹었다고 해서 식이요법도 교정하고 보충제를 사방을 해줬죠. 두 달 만에 왔는데 약사님 하면서 왔는데 저 왔어요 하는데 제가 못 알아봤어요. 그 환자를. 건강해져서? 10kg가 일단 빼서 왔고 얼굴빛이 그때는 두 달 전에는 약간 누르스름하고 건강하지 않은 얼굴빛이었는데 얼굴이 하얗고 뽀이져서 와서. 그래서 약사님 저 항암 두 번 저희 아빠랑 같은 항암을 세 가지를 믹스해서 맞는 어려운 항암제를 썼는데도 저는 머리도 안 빠졌어요 하면서 왔는데 약사님 두 번 항암했는데 저는 안 힘들었어요. 그렇지 안 힘들죠. 식이요법하고 암이 좋아하는 환경을 안 주고 그다음에 암이 싫어하는 보충제를 넣어주니까 암은 줄고. 암이 싫어하는 보충제라는 표현이 더 확 와닿네요. 그렇죠. 몸은 정상세포는 더 건강해졌으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너무 밝아져서 왔더라고요. 두 달 전에는 우리 엄마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나는 제일 무서운 유방암 중에 제일 무서운 삼중음성이 돼요. 이러면서 제가 굉장히 긴 시간 상담을 해줬는데 그것이 식이요법의 힘이죠. 그렇군요. 우리가 이전의 습관들 180도 바꿔야 되고 철저한 식이요법을 실시해야 되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기의 병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병기를 이해한다? 네. 조직검사지도 있고 혈액검사지 병원에서 많이 주는데 그거의 의미를 환자들 전혀 모르세요. 진짜. 항암제가 어떤 의미인지. 이게 나를 살리고 있는지 죽이고 있는지 도차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는 암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뭔가 자기가 알고 어떤 의지를 썩 쓰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시키려고 책을 쓴 거죠. 지식을 가져야 자기 주도적인 질병에서 자기 주도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환자가 아니더라도. 네. 그렇죠? 일반 사람들도 환자가 아닌 사람들도 알아야 적극적으로 나를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 조각조각의 정보 가지고 이게 좋으니까 이거 먹어볼까 아가리쿠스 꽃송이버섯을 먹을까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20가지 넘게 보충제나 이런 걸 드시고 있는데 그럼 관리를 본인의 지식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럼 혈액검사를 보십시다. 1년이 항암 끝난 지 1년이 지난데도 혈액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잘못된 방법. 아 그 병의 기록지를 보고 거기에 맞는 필요한 보충제들을 넣는 거군요.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인터넷에 무분별한 선택으로 성분이 같다고 해서 활성도가 같지 않거든요. 몸 안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흡수율이라든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저렴한 또 직구를 요즘 많이 하세요. 미국의 싼 약들 그냥. 저희 집에도 좀. 네 많죠. 굉장히 많아요. 환자들은 정말 10몇 가시씩은 다 갖고 있어요. 모든 성분은 다 가지고 있는데 혈액을 보면 하나도 효과가 없어요. 저는 보면 3주 1주만 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정확하게 쓰면.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약은 약국에서 약사에게 상담을 받으세요. 인터넷 상담이 아니라. 그렇군요. 정확한. 그리고 이 책을 참고하고 더 궁금하면. 네. 열방역국의 박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 다음대는 못 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이 책을 보면 천연물 복합제라는 개념이 나오던데 그건 뭔가요? 지금 이제 미국의 단어 하버라든지 그런 유수한 암 연구소에서는 이미 항압력이 있는 천연물. 우리로 보면 한방이라고 할 수 없고 생약 성분. 그냥 뭐 삼백조라든지 뭐 귤껍질 생강 이런 것도 다 천연물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화학 성분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니고 그런 천연물에 대한 연구를 이미 항압력이 있는 2천 가지 정도가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병원 예일병원에서는 황금탕이라고. 황금이라는 한약제인데 그 네 가지 성분을 가지고 같이 쓰는 거죠. 표준치료환. 그것이 이미 암 전문 병원에서 한 85%의 환자에게 투여하고 있어요. 우리 나라는 아직 그게 안 돼 있잖아요.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의사들이 한방 과립제를 같이 씁니다. 양방 의사들이. 그러니까 암 환자들에게 부작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한방 제품을 쓰고 있고요. 제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통적인 지난 3천 년, 4천 년 동의보가 나와 있는 그런 한방 방제의 가감방이 아니고 새로운 분자 기전을 어떤 분자 기전을 막는 논문 베이스가 있는 그런 천연물을 선택해서 조합한 그런 조금 최신의 요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요법들을 지금 열방 약국에서 보충제나 이런 복합제들을. 네. 그렇게 제가 쓰고 있는 거죠. 한 가지를 보충제를 써도 항암력이 입증되고 논문 베이스가 있고 그거를 조합을 한 거죠. 제가.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뛰어나네요. 그래서 지금 말기암 환자들이 이번 달에만 한 4,500명 상담이 들어왔어요. 그 약국으로. 네. 제가 너무 바쁩니다. 바쁘시겠네요. 그런데 지금 벌써 반응들이 오세요. 잘.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 힘이 달라진다는 거죠. 너무 좋은 일이네요. 네. 변도 달라지고. 여러분 벌써 먹는 거 대변 상태, 수면 상태, 소화 상태 보면은 그러면 마지막에는 얼굴빛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다음에 혈액 검사에 한 달 안에 나타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암 환자에 관한 암 항암을 마치고 앞으로 개발을 막기 위해서 관리하는 방법 이런 걸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예방이잖아요. 예방이죠. 안 걸릴 수는 없으나 걸리더라도 우리가 잘 이런 걸 극복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방. 네. 우리가 어떤 걸 또 알고 있어야 될까요? 저희 남편을 예를 들게요. 2년 전에 저희 남편은 직업상 중국에 오래 있다가. 선교사시잖아요. 네. 중국에서 주로 기름 바깥에서 먹는 모든 음식은. 중국. 다 기름에 볶는 거죠. 그런데 제가 기름을 굉장히 산화산폐된 기름이 유전자 변이를 가장 가속시켜요. 가장 큰 건 흡연, 알코올. 그다음에 기름, 식용유 튀긴. 기름진 음식. 흡연과 기름진 음식은 거의 동급. 그렇죠. 거의 동급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오면 벌써 얼굴이 시커메져서 오죠. 그래서 전립선 검사를 했는데 종양 표지자가 PSA거든요. 0에서 3이 정상인데 9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9가 나오면. 3배, 3배, 3배 나쁜 거네요. 네. 높죠. 높은데 그럼 병원에서는 조직 검사를 하자. 전립선 비대도 없는데 왜 이 수치가 높으냐. 그래서 제가 좀 반대했어요. 일단은 중지하고 식이요법부터 다시 채식. 제가 하는 이름을 몽땅 주스라고 했는데 한 7, 8가지 야채를 약간 데치거나 생으로 다 몽땅 갈아서 그거를 그냥 한 국그릇으로 한 국그릇을 아침마다 먹는 거예요. 고구마나 삶은 달걀 곁들여서 그걸 한 20일 실시하고 보충제 요법을 썼죠. 딱 20일 만에 다시 검사했을 때 몇으로 됐는지 아세요? 몰라요. 4. 거의 정상에 가깝게. 네.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고 다시 중국을 갔다가 지난달에 왔어요. 그래서 그 PSA 한번 다시 검사해보자. 그리고 또 와서 그 식이요법을 유지했던 거죠. 아, 그 노력은 하셨구나. 네. 1년 동안 가서 그거를 명심하고 야채를 필사적으로 야채량을 한 거죠. 말씀을 잘 들으셨. 네. 왜냐하면 본인도 암이면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0.5. 완전히. 완전 정상이죠. 네. 이렇게 몸은 정직해요. 그러네요. 내가 뭘 먹었냐. 네. 뭘 먹었느냐. 인풋이 뭐냐. 아웃풋은 정직하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저희 남편도 장이 항상 안 좋았는데 대변이 항상 퍼진 변, 굉장히 자주 보는데 이 야채식을 하면 너무 정상변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외식을 하고 조금 밀가루라든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또 변이 퍼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체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염증이 잘 생긴다든지 이런 분들. 그러니까 염증이 암하고 좀 많이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염증을 일으키는 체질인데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 그런 기름진 음식, 육류. 이건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염증을 일으킨다는 건 우리 뭘 보면 합니까? 뭐 가깝게는 얼굴에도 이제 여드름이 많이 나는 체질. 그리고 염증성 체질은 일단 장이 안 좋죠. 장이 우리 몸의 아주 기본인데 정상변을 못 보신다든지 그런 황금색 냄새 안 나는 정상변이 안 보시는 분들은 이미 내 장은 유해균으로 많이 뒤덮여 있다. 그러니까 유해균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해균의 먹이는 결국 식이섬유예요. 다양한 야채. 그러니까 이제 변을 좋게 만들고 소화를 잘하고 커피 드시지 말고 잠을 잘 자면 그보다 좋은 예방은 없죠. 사실 어쩌면 되게 간단해요. 간단하네요. 그냥. 간단하죠. 운동 얼만큼 해야 되고 몇 킬로 먹고. 운동을 많이 하셔도 암은 옵니다. 암은 운동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게. 먹거리와? 먹거리와 더 큰 연관이 있어요. 그러네요. 흡연이나 이런 내 몸에 들어가는 것들과 상관이 있는 거군요. 우선 얘기하자면 우리 몸에 이제 dna 세포가 하나가 두 개 되는 그런 과정을 할 때 dna 변이가 오작동이 나타나요. 정상 세포가 그걸 빨리 빨리 없애주는데 흡연은 그러니까 정상인이 10년 걸려서 나타날 dna 변이를 1년에 나타나게 하죠. 그거는 과학적 논문을 사실로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죠. 본인이. 선택. 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다시의 선택이 되니까. 그렇죠. 선택이죠. 좀 무섭긴 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저는 1기 환자 와서 약사님 저 뭐 식이요법을 하는데 이거 하는데 커피만은 못 끊겠어요. 그러면 제가 약간 약간 화가 나요. 그래서 당신 선택이다. 선택이다. 그런데 1기라고 뭐 좋아할 것도 아니에요. 저는 1기가 4기된 케이스를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그리고 뭐 5년 지났다 방심하죠. 유방암 같은 경우는 꼬리가 되게 길어요. 정말 이번 달에도 뭐 2007년에 유방암이었는데 지금 뭐 10년 전에 제발 각종 장기로 뭐 위, 폐, 다 뼈에 전의된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안심할 수 없어요. 안심할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암성 체질이 있어요. 그건 뭐냐. 산성 체질. 그래서 제가 이제 소변 pH를 검사를, 검사지를 보면 물론 4에서 8이 정상이에요. 선생님들은 다 정상이라고 하죠. 정상은 7.4예요. 약 알칼리성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암 환자는 몇에 와 있냐. 5와 6에 와 있어요. 저도 5였어요. 6의 산성 체질을 말하는 거죠. 7이면 중성인데 그러면 7하고 5 그렇게 큰 차이냐. 엄청 큰 차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내가 건강검진 뭐 할 때 소변 pH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네.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네. 그렇죠. 그걸 보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 교육을 합니다. 상담이 거의 80%는 교육. 지금 이거 pH가 5잖아요. 이게 7까지 되려면 진짜 나를 뒤바꿔야 체액이 바뀌는 거예요. 책 전체가 바뀌어야 되니까. 바뀌어야 되죠. 그런데 저희 아빠도 5였거든요. 작년 12월 검사에 7이 되셨더라고요. 얼마나 노력하신지 아시겠죠. 여러분 80세도 살기 위해서 책을 5에서 7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낫는 거예요. 뭐 당장 우리가 지금 암환자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우리 소변 pH를 7로 바꿉시다. 이게 이제 우리 캠페인의 슬로건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거는 별로 얘기해주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제가 올해는 이제 공부를 계속하다 보고 환자 케이스를 많이 보다 보니까 왜 모든 환자가 다 5야? 이렇게 되는 거죠. 7도 없습니다. 여러분 암환자는. 7.4는 없어요. 저도 궁금해지네요. 한 6점 더 있을 것 같아요. 써 있으니까. 유전적으로는 제가 암에 취약한 상황이라. 그럼 우일 수도 있겠어요. 제가 꼭 보고. 저도 7로 바꾸는 노력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3개월의 기적을 만들기 위한 마음가짐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무의식도 바꿔라. 무의식과 의식의 세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의 길이 부정으로 나있잖아요. 저희가. 짜증나 힘들어 죽겠어. 이거를 계속하면 그냥 우리 몸은 이 뇌에서 얘는 또 이 말을 하네. 그럼 얘는 당연히 빨리 부정적인 그런 호르몬을 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요. 뇌에서. 그 호르몬 분비를.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일단은 말하는 것부터 바꿔요. 말하는 걸 바꿔요. 부정적인 말을 쓰지 않기. 저도 오늘 몇 개 했는데. 네. 그 다음에 잘못된 생각하지 않기. 그래서 저는 저희 딸하고 저가 제일 많이 했던 게 잘못된 생각 그러면 취소. 너 지금 그 생각을. 어떤 얘기를 하면. 네.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너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텐데 그렇게 할 거야? 취소. 그러면 취소할게.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정말 우리 태화시밴들이 정말 명심하고 실천해야 할 거 아니네요. 네. 예를 들면 가장 쉬운 건 어느 날 제가 야채 칸을 보면서 또 물러터진 야채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난 정말 살림도 되게 못해. 관리를 되게 못하는. 살림을 못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요리 같은 거 관심 없고. 그런데 이제 저는 바로 바꾸죠. 아니 나는 잘할 수 있어. 야채를 무르지 않게 할 수 있어. 나는 야채 관리를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무른 야채는 빨리 버리고. 네. 정리를 하는 거죠. 다시 마음 가짐을 다짐을 하고. 결국은 모든 건 실행력이거든요. 암 치료도 역시 실행력이 관건이에요. 저한테 이 모든 정보를 얻었어요. 그렇죠. 실행 안 하면. 실행 안 하면 치유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어쩌면 자기암 환자가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야. 1기나 0기는 실행할 마음을 안 먹어요. 절실하지 않아서.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이 어려운 책을 이 유방암 책보다 말기암 책이 훨씬 한 10배는 어려운데. 그거를 말기암 환자 가족이 이틀 만에 도파를 한다니까요. 막 진짜 막. 네. 줄거 가면서 막 그 뭐든 적어 올 거를 저보다 더 세심하게 내가 책에 적었나 하는 부분까지 적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삽니다. 라고 전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삽니다. 네. 바른 정보를 알고자 하고 실행을 할 결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저는 또 되게 얘기해 주죠. 그래서 약사님의 좋은 기운을 받아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마지막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버릴 일이 하나도 없고요. 말씀 들으셨잖아요. 이 책들. 사실은 뭐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귀한 책이기도 하겠지만 환자가 아닌 분들한테도. 네. 그렇습니다. 아주 필요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읽어보겠다. 이런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백세시대에 이제 누구나 암을 한두 번씩 경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 환자가 아니라 우리 암 생존자가 되어야 예방할 수 있다. 네. 그만큼 이제 암은 누구나 알아야 할 백세시대의 상식. 세바시 팬이라면 내 삶의 성장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오늘 우리 김훈아 열방약국 약사님께서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상 한번 두 번씩 돌려보시고요. 책도 서점에서 한번 사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열방약국 그리고 열방약국 말기암통합요법 상담소 저자 김훈아 약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세바시 나머지 45분 구검준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